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서정진 회장이 지금 우리나라 부자 2위를 다투고 있잖아요. 머니투데이에서 좀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존경할 만한 부자, 이건희 7년 만에 1위, 유재석 9위. 우리 사회의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인정과 존경의 대상은 아니었다.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을 것 같고, 사회에 돌려주는데 인색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정당하게 보이고 모은 부를 사회와 함께 쓰는 당당한 부자들이 우리 사회엔 적지 않다. 머니투데이는 당당한 부자라는 주제로 2004년부터 매년 대국민 설민조사를 실시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부자에 대한 인식,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올해 어떻게 달라졌을까? 존경할 만한 부자로 첫 손에 꼽힌 이는 지난해 10월 타계함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었다. 지난해 10월 타계를 계기로 그의 삶이 재조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건희 컬렉션 기증 등 재산이 사회 환원이 깊은 인상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위였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11.6%로 2위를 차지했다. 4위는 이재용, 4위는 유일량행 창업주였다.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 겸 전 삼성그룹 회장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6위는 지난해 7위였던 고 구분무 전 LG그룹 회장이었다. 7위는 지난해에는 조사 결과에 없었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다. 올해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평가로 익힌다. 8위는 지난해 6위였던 하명준 오뚜기 회장이었다. 9위는 유일하게 기업가가 아닌 개그맨 유재석 씨였다. TV에서 보인 바른 이미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엔 11위였다. 10위는 지난해 15위였던 정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다. 각종 sns 활동과 야구단 인수를 통해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8위였던 경주최부자와 9위 고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 10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 올해는 각각 14위, 17위, 13위로 10위권에서 밀려났다. 여러분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서정진 명예회장께서 주식부자 1, 2위를 자랑할 게 아니고 이런 조사에서 최소 10위 안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서정진 명예회장님께서 이 기사를 좀 관심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